와우! 네 고객님들께 2차 드리겠습니다. 인상!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마녀를 연출한 박훈정입니다.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편안한 바 이쁘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마녀2에서 소녀 역할을 맡은 신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늦은 시간 저희 영화를 위해서 귀중한 주말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보셨나요?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는 거 소문 좀 많이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대기리입니다 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마지막 무대 인사인데 제일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현대장 역쟁이 부하 톰 역할 맡은 자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 와주셔서 진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내일이나 월요일이나 월요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일 그 다음은 물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원원에서 다투백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렸고 투에서 백청갈로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릴 중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무대 인사인데요 종용이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또 얘기하는데 만원원이 4년 전에 나올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가 될까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관심들 주변에서 많이 없었고요 그런데 공정감독님이 보원을 만들 때 저도 참여해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사랑받았고 4년 전에 이렇게 초를 만들면서 걱정 많이 했어요 띄어있는 객석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영화가 다시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힘든 와중에 이렇게 계속 다 채워주신다며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자랑질 좀 할게요 저희 3일만에 아까 6시로 불레 100만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놀래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이유는요 다양한 장난 안에 있는 제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SF 영화가 액션이 점점 그림 안에 좋아지는 거 저는 너무너무 좋은 작품 안에 있는 게 어우 죽을 때까지 3, 4, 5 막 나오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00만 기념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좀 찍어도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말 좀 해주셔도 될까요? 네 네 네 어 여기 사줘요 음 음 유빈씨 음 음 너희들이 20프로젝트의 기준이 되는 관객들이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시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앞말에서 죄송합니다 아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녀석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와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요 러프서 세트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굿즈도 준비를 했는데 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우와 굿즈는 한 분인데 제가 정해줄게요 일단 이번에도 너무 좋은 거는 가족들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네 그러면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한 번 손들어주세요 넘매가 좀 있으신 어르신 오세요 골라주시면 돼요 어 저는 여기여 여기 여자엄마니까 남쪽으로 아 어르신 우와 어 진짜 잘 되셨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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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만 보셨나봐요 어머 너 딸이 더 좋아해 아 네 저도 뭐 준비하고 왔는데 자유시간 초코바 09광 profitability 오 대박 너무 많이 어 거기 저녁 늘 panda 드릴게요 아 네 그리고 네 저희 이거 스타일이 없어예요. 유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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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야 나 나 나 어? 어? 유니! 사랑해요! 유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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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오늘 100만이 넘어갔고요. 그리고 200만, 300만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.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는 마무리 인상하고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하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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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한 번 찍으러 이랬는데. 경기 나갈 뻔했다. 고생하십니다고. 고생하십니다. 고생하십니다.